수학 1 만나서 반갑습니다. 수학에 빠진 시간 하정민입니다. 자, 우리 고2학생들 6월 모의고사 보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. 앞에 이제 또 기말고사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기말고사 준비하래야 6월 모의고사 준비하래야 이렇게 좀 바빴을 거야. 그래서 본 실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 1은 수능 과목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 틀렸던 문제들은 반드시 기말고사 이후에 다시 한번 꼭 풀어보면서 선생님 해설 강의를 통해서 오답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. 미리미리 2학년 때부터 해야 고3 돼서 바쁘게 또 까먹었던 개념들 다시 공부하고 이런 일이 없어야 돼. 그러니까 미리미리 오답 정리를 해서 고3 때 힘들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 선생님은 고2 6월 모의고사 전문항을 해설합니다. 그러니까 일단 2, 3점부터 쭉 풀이를 하고요. 그 다음 이어서 4점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해설할 겁니다. 자 그래서 우리 1번 문제부터 같이 가도록 할게요. 1번 자 구해봐. 3제곱은 4인데 4는 2의 제곱이잖아. 그리고 2의 3분의 1 제곱. 근데 얘는 2의 3분의 2 제곱으로 바꿀 수 있고 더하기 3분의 1로 바꿀 수 있죠? 오케이. 그래서 얘는 2가 정답이 되겠네요. 우리 정답은 4번 이렇게 될 겁니다. 2번도 가봅시다. 로그의 성질 로그의 덧셈 밑이 똑같거든요. 밑이 똑같으면 로그의 덧셈은 진수끼리의 무슨셈 곱셈이더라. 이렇게 들어오겠죠. 그럼 8, 3, 24 9가 될 테니까 로그 3의 9는 또 2가 되겠네요. 그래서 우리의 정답은 2번 자 중심각 크기가 3분의 아니 4분의 3파이고 호의 길이가 3분의 2파인 부채골 그럼 부채골을 그려봐 대충 중심각 크기가 얼마라고? 4분의 3파이 반지름은 몰라서 R 호의 길이는 L 근데 이 호의 길이는 3분의 2파이래 자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해요? R 세타 R 세타 그러니까 4분의 3파이에다가 곱하기 R이죠. 그러니까 이제 R 구해라 그러면 파이파이가 약분되고 우리 R 구해라 그러면 3분의 4를 곱하면 그러니까 9분의 8이더라. 반지름 구하는 게 정답이니까 정답은 5번이 될 겁니다. 4번 아 요거 해 찾아달래요. 선생님 얘는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거 아니겠어? 그럼 코사인 그래프랑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걸 찾아주면 되는데 코사인 그래프가 또 어렵지 않은 게 드르륵 요렇게 생겨요. 잠깐! 여기가 파이고 아이 쏘리 여기가 2분의 파이고 여기가 파이걸라? 근데 문제는 0부터 파이까지만 보래. 그러니까 사실 요 뒤는 안 봐요.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거니까 요렇게 읽겠죠?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코사인과 마이너스 2분의 1이 만나는 요점 요점의 X값이 정답이고요. 얘들아 요건 외워야 돼. 코사인이 최초로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지점은 외워줘야 돼요. 이거 꼭 3분의 2 파이 120도입니다. 알겠죠? 코사인이 최초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순간은 120도 3분의 2 파이에요. 양수 쪽에서. 그래서 그냥 가볍게 정답은 3분의 2 파이 요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이걸 못 외웠다 하더라도 잘 봐.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요기 있는 값을 찾고 싶은데 내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찾으려면 몰라 만약에 그러면 대칭시켜서 찾죠. 2분의 1이 되는 라인. 그렇죠? 그러니까 2분의 1 되는 걸 먼저 찾아 여기. 그럼 코사인이 2분의 1 되는 건 몇 도라는 걸 알아요? 60도라는 걸 알죠. 3분의 5. 여긴 3분의 5야. 근데 코사인은 분명히 대칭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요점에 대해서 분명히 대칭되어 있다고. 그러니까 자 우리의 정답은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완벽하게 동일해요. 그리고 다시 와봐. 봐. 여기가 2분의 5라는 걸 알고 있잖아. 그러니까 요 길이가 얼마야. 6분의 5. 그죠? 요 길이가 6분의 5. 요 길이도 요 길이도 대칭해서 6분의 5. 맞습니까? 그래서 6분의 6분의 5를 2분의 5에서 6분의 5를 더해주면 되죠. 4파이. 그러니까 3분의 2파이가 정답인 거예요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대칭성을 이용해야 돼요. 음수인 걸 양수로 바꿔서 대칭성을 이용한다. 오케이. 어쨌든 외워주는 게 좋아요.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최초의 값은 120도. 3분의 1파이다. 넘어갑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